어머 왜 쪼개졌노? 그건 짜야 되는거 아이가? 봐봐 오! 이겼네 먹자 어머 먹어볼래? 애플수박이다 이건 뚜껑에 껍질이 얇잖아 아 그러네 이게 애플수박 가위에 줬다 가위로 내가 따라줬다 맘마 넣는거지 버려놔 한번 물로 씻었으면 좋겠어 물 씻을까? 아니 껍질이 얇으니까 이건 애플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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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플수박 오우 머리 씻긴다 응 진짜 수고 좋아 진짜 달아 안 먹어? 나 먹어봐 하나만 자 아니야 아니 진짜 먹어봐 진짜 맛있다니까 맛있어 맛있어 아니 시원하다니까 시원하고 맛있어 응 응 응 응 잘해줬어 와 대박 바로만 늦었어 못먹는다 바로만 늦었어 못먹는다 밥 못했네 음 진짜 맛 이게 진짜 애플수박이네 이게 애플수박이네 애플수박이 지금 크지 않아?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칼이 없잖아 칼이 없잖아 칼이 없잖아 칼이 없잖아 진짜 맛있잖아 이거 문 열어야 되는데 그때 뭐였지 진짜 lifted came in 깻잎이 FILM 차가 eye 제가 eram 그 ут 這是